한국지 읽어본 사람들은 뭐 잘 알 거예요. 그 적벽, 적벽과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그 적벽에서 놀면서 그 밤의 경치를 즐겨요. 그러면서 굉장히 흥겨워집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술 한잔하고 그냥 즐기고 있었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자 어떤 손이 퉁소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슬픈 곡조예요. 그래서 내가 묻죠. 야 너 왜 그래? 구운몽에서도 주인공 성진이 양소유 아저씨가 퉁소를 하고 보니까 부인들이 왜 그래요? 오늘같이 좋은 날 왜 퉁소 소리가 곧다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소자가 자기 자신을 소자라고 등장을 시켰는데 소자가 묻습니다. 너 퉁소가 왜 그딴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손이 이야기하죠. 자연과 인간을 비교해보면 인간이 너무나 왜소하고 보잘것 없어요. 자연은 영원한데 인간은 너무나 유한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무상을 느껴서 내가 퉁소를 이따그로 풀었어요. 왜 그러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자가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에 대립이죠. 대립된 가치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는 지금 자연과 인간을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자연과 인간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인생무상을 느낀 손의 입장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현상의 측면에서 즉 겉을 보고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은 죽게 되는데 자연물, 저 강물은 계속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소자의 입장에서는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의 측면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같다. 또 본질의 측면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현상, 본질. 즉 시각의 차이죠. 시각에 따라서 자연과 인간을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본질적 측면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연을 즐기면서 그냥 지내자 라고 얘기하니까 손이 깨달음을 얻고 즐거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적으로 많은 작품에 나오는 인생무상, 자연과 인간의 대립, 제조를 이 작품에서 소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연과 인간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본질적인 측면. 즉 손과 소자 사이에는 같은 대상에 대한, 같은 대상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임술 가을 7월 기망에. 자 기망이라고 하면, 기망이라고 하면 음력 16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고 다음 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임술 년, 가을 7월에 16일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자가, 소자. 이거 필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자가 손과 배를 띄워서 적벽 아래 눈일세. 적벽은 뭐 붉은, 붉은 그런 뭐 벽이죠. 붉은 그런 절벽 뭐 이건데요. 적벽 대전이 있었던 유명한 공간. 눈일 때 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고 물결은 일지 않더라. 술을 들어 손에게 권하여 명월에 시를 외고 요조의 장을 노래하더니. 자 시경에 있는 구절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윽고 달이 동쪽 산 위에 솟아올라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를 서성이더라. 흰 이슬은 강에 비키고 물빛은 하늘에 이었더라. 한잎에 갈대 같은 배가 가는 대로 맡겨 일만일항에 아득한 물결을 해치니. 넓고 넓게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 그칠 때를 알 수 없고. 가붓, 가붓, 나붓, 껴, 가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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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붓이라는 것은 그냥 어감이 좀 오죠. 조그만 배를 타고도 물결에 맡겨간다. 가붓, 가붓, 나붓, 껴, 가볍게 이런 얘기죠. 가볍게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단어의 뜻은 가볍게는 아니고 가볍게 나붓기는 모양을 나타낸 음성상징어죠. 그런데 여러분은 문맥적으로 그냥 가볍게 나붓겨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고요. 인간 세상을 버리고 홀로서서 자연친화죠. 계속해서 날개가 돋혀 신선으로 되어 오르는 것 같더라. 뭐예요? 우화등선 많이 듣던 거죠. 우화등선. 우화등선. 날개가 돋혀가지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듯하더라.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진서의 험해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협지 같은데도 도수를 익혀가지고 최고의 경지 이를 때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오르는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그때 많이 나오던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적벽에서 논일면서 마치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갖는다. 신선이라는 건 자연친화적 삶의 최고봉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신선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정말 자연과 하나가 돼서 잘 논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자연친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알겠죠? 첫 단락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적벽의 아름다운 밤경치의 흥이 절로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친화적인 속세를 등지고 자연친화적인 모습이 잘 나타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에 술을 마시고 이에 라는 건 뭐예요? 자연경관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아서 신선이 된 듯하니 술 안 마실 수 없죠. 술 마시고 흥치가 도도의 배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하니. 자, 이 노래의 주체는 아마도 소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자가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노래 한 곡 좀 뽑아내는 거죠. 노래의 이르기를 개수나무 노와 몽란 상하떼로. 자, 개수나무. 개수나무 나무고요. 그렇죠? 노는 노 젓는다 할 때 노가 되겠고요. 몽란이라는 것은 목년입니다. 백목년이고요. 백목년의 상하떼. 상하떼는 사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긴 막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 막대로 노를 젓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낮은 물에서는 배를 타고 가면서 출발할 때 이렇게 부두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띵 밀어서 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이 낮을 때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디뎌가지고 배를 이동시키기도 하는 게 바로 상하떼, 사떼가 되겠고요. 개수나무 노와 몽란 상하떼로 속이 훤히 들이비치는 물을 쳐 흐르는 달빛을 거슬러 오르도다. 아득한 내 생각이여 미인을 하늘 한가에 바라보도다. 자, 미인이라는 것은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저 아름다운 자연 달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X와 같은 녀석, 이런 조건, 아름다운 보고 싶은 대상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녀석이 되겠고요. 어쨌거나 개수나무 노와부터 하늘 바라보노다 여기까지 이 노래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자연친화적인 노래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자연친화, 자연을 즐기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그런 기쁨, 흥치가 나타나는 노래였어요. 그렇죠? 자, 앞부분하고 그대로 잘 연결되는 노래죠. 그런데 손중에 통소를 부는 이 있어서 노래를 따라 화답을 하니. 자, 내가 노래를 딱 부르니까 통소를 뚝 불어서 화답을 해줍니다. 답간을 불러주죠. 그 소리가 슬프고 더 슬퍼,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여음이 그 소리가 이렇게 나봐가지고 흘러가는 그 소리가 가늘게 실같이 이어져서 그윽한 골짜기의 물에 잠긴 교룡, 교룡, 교룡은 그대로 용이 되겠는데요. 상상 속에 좀 뱀같이 생긴 그런 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못 만난 영웅을 교룡이라고 표현하기도 빗대서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룡을 춤추이고 외로운 배에 호러미를 울리려라. 그러니까 물에 있는 외로운 용을 울리고 배에 호러미를 울릴 정도로 실제로 외로운 배에 호러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호러미를 울릴 정도로 그렇게 슬픈 곡조다 이런 얘기죠. 그 슬픈 곡조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온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죠? 뭐예요? 나는 흥에 재워서 노래를 불렀더니만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 손이 통소를 부러가지고 슬픈 곡조를 부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손과 나 사이에 이 노래 부르는 나 사이에 퉁소와 노래 사이에는 대립적인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흥겨운 노래와 그 다음에 울릴만한 그런 우는 듯한 하소연하는 듯한 슬픈 퉁소 소리 대립을 이루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나의 노래와 달리 소는 슬픈 곡조의 퉁소를 풀더라. 나 궁금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소자가 근심스레 옷깃을 바르고 나는 즐거워가지고 헤벨레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퉁소를 슬프게 부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좀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얘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자세를 올바로 잡고 묻게 됩니다. 똑바로 앉아서 손에게 묻기를. 어찌 그려한가? 하니 손이 말하기를. 달은 밝고 별은 성긴데 까막가치가 남쪽으로 난다는 것은 조맹덕의 시간인가? 자 조조죠? 자 적벽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벽에 가면 당연히 조조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삼국지가 떠오릅니다. 자 마찬가지 이 손도 그 조조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 조조의 식구절인데요. 달은 밝고 별은 성긴데. 이건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달이라는 것은 조조 자신을 얘기하고 별은 성기다. 별이 드문드문해진다. 사라져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건 다른 영두를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파워가 세지고 힘이 세지니까 다른 애들이 찌그러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까막가치가 남쪽으로 난다는 것은 이게 아마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져서 쫓겨가고 있는 유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맹덕의 시간인가? 서쪽으로 하구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무창을 바라보니 구체적 지명. 산천이 서로 얽혀요. 빽빽 히프는데 얘는 여기는 조조. 조조. 조맹덕이가 주랑에게 주랑은 주유입니다. 오나라의 주유가 되겠고요. 주유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차에 초계의 제갈공명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조조를 물리치게 되죠. 그렇죠? 화공. 불의 전술을 쓰게 됩니다. 주랑에게 곤욕을 받은 데가 아니던데요. 파야흐로 형주를 깨트리고 강릉으로 내려갈지 그렇게 졌지만 조맹덕이가 그렇게 졌지만 형주로 해서 승리를 하고 강릉 쪽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갈 때는 흐름을 따라 동으로 가며 배는 철리의 의지고 깃발은 하늘을 가렸어라. 수를 걸러 강물을 굽어보며 창을 비키고 시를 외프니 진실로 1세의 영웅이러니 지금 어디에 있는가? 조맹덕이 지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연승을 하면서 행군을 하고 배를 타고 진격을 할 때 얼마나 멋진 영웅이었더냐. 근데 지금 어딨냐 이런 얘기죠. 하물며 나는 그대와 강가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며 물고기와 새우를 짝하고 고라니와 사슴을 버타메랴. 이건 뭐예요? 이게 대립적인 겁니다. 어떻게 대립이 이루어지냐면 조맹덕이 하고 나와 그대가 대립을 이루죠. 조맹덕은 군사를 일으켜서 연전연승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영웅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너하고 나는 기껏해야 물고기 새우 자연물하고 사슴 얘네들하고 버타고 좁은 배를 타고 술을 들어서 서로 권하며 하루살이의 삶을 그냥 짧은 인생이겠죠. 짧은 인생을 천지에 붙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영웅의 삶과 보잘것없는 삶 사이에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죽지 않았느냐 그보다 못한 우리는 어떻겠니? 라고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바다의 한 알갱이 좁쌀이로다 이렇게 보면 결국 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으로서 조맹덕하고도 대립을 이루게 되고 또 뭐예요? 나와 그대와도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어서 좁쌀하리고 무엇에 비해서? 바다에 비해서 조맹덕도 역시 뭐예요? 저승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영웅이 되려도 그러면 자연에 비해서는 좁쌀하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에 비해서는 영웅이든 영웅이 아니든 별 볼일 없는 즉 한계를 가진 인생무상 한계를 가진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웅인 그 녀석도 사라졌을진데 우리 같은 애들은 얼마나 한심하고 보잘것 없어요. 이런 얘기죠. 우리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긴 강의 끝없음 긴 강 역시 자연, 바다하고 동격이겠죠. 부럽게 여기 놀아 나르는 신선을 끼고 즐겁게 논일며 밝은 달을 안고서 길이 마치는 것은 갑자기 얻지 못할 줄 알세 신선이 되어서 사는 것은 쉽게 얻지 못하는 것임을 내가 알므로 자, 누구? 구운몽도 떠오르네요. 끼치는 소리를 슬픈 바람에 붙이노라 자, 긴 이야기였습니다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이 무상해서 인생이 무상해서 나는 울었죠 슬픈 곡절을 풀었어요. 왜 인생 무상을 느꼈는데 조맹덕 떠올랐잖아요. 그죠? 적벽에 오니까 조맹덕이 떠올랐고 영웅이 어디 갔나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당신과 나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으로 보는 대립항으로 놓고 보는 그 손의 가치관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자연은 영원해요. 그래서 인생이 무상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소자가 말하되 대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죠. 손도 저 물과 달을 아는가? 너, 물과 달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바로 네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자연이다. 이런 얘기죠. 얘는 자연입니다.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그 자연이다. 잘 알지? 가는 것은 이와 같은데 일찍이 가지 않았으며 자, 물 어때요? 네가 얘기하기를 물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가는 것은 이와 같은데 일찍이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현상으로 보면 물이 막 흘러가잖아? 그러나 본질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한강은 계속 한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차고 비는 것이 저와 같은데 마침내 줄고 늘미 없으니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다. 이번엔 달이죠. 차고 빈다라는 것은 달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거죠. 그 현상의 측면에서는 변화하지만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줄고 늘미 없다. 이런 얘기죠. 달덩어리는 그대로 달덩어리다. 그러나 이게 자연의 어떤 오묘한 이치에 의해서 여기다 보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거지. 자,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가는 것 가는 것이라는 것은 현상, 그렇죠? 그 다음에 일찍이 가지 않은 것 본질, 그렇죠? 그 다음에 차고 비는 것 현상, 그렇죠? 그 다음에 줄고 늘미 없는 것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자의 손의 입장에서 보면 가는 것 그 다음에 차고 비는 것 이런 어떤 현상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물론 손은 자연이 일찍 가지 않고 줄고 늘미 없다라고 해석을 해서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연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사물을 봄에 있어서는 조금 현상을 보는 쪽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자는 본질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길 보세요. 변하는 데서 보면 천지도 한순간일 수밖에 없으며 무슨 말이에요? 천지도 한순간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왜? 왜? 가는 것 그 다음에 차고 비는 것 있지 않느냐. 그렇죠? 변하지 않는 데서 보면 뭐예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물과 내가 다음이 없으니 또 무엇을 부려워하리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너의 입장에서 내가 해석을 하면 이거다. 너 인간은 유한하다 그랬지. 그거 죽는 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건 현상이다. 그렇게 현상으로 놓고 보면 탈도 물도 현상 봐라. 물 어제의 물이 아니지 않니? 탈 어제의 달과 오늘의 달이 크기가 다르지 않니? 그렇다면 인간이 유한한 것처럼 자연도 유한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본질적인 측면으로 가는 거죠. 저 물과 달이 보이는 것은 그럴지라도 본질적인 그 크기나 본질적인 이름 같이 그 어떤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인간이 지금 어느 순간에 턱허떡하고 죽을지는 모르지만 너라는 인물 나라는 인물 조조라는 인물 자 조조라는 인물 너의 머릿속에 나의 머릿속에 나의 후손의 머릿속에 한국에 사는 사람의 머릿속에 세계인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겠니? 본질은 남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됐을라나? 잘 모르겄네. 좀 철학적인 이야기 일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에 많은 작품에서 다루고 있었던 자연과 인간의 대립항을 여기서 삭 뒤집어주는 참 적절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천지사의 사물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어서 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여기 앞부분이 주된 이야기고 여긴 좀 다른 얘기로서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거죠. 나의 소유가 아니면 한 터럭이라도 조금이라도 털이죠 털 조금이라도 가지지 말 것이나 강의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에 띄면 빛을 이루어서 가져도 그 말이 없고 써도 다음이 없으니 조물주의 다음이 없는 갈무리로 나와 그대 함께 누릴바로다. 무엇을? 조물주가 만들어놓은 이 자연의 그 갈무리 잘 모아놓은 것이죠. 갈무리 잘 모아놓은 이 모든 자연을 나하고 나하고 누릴바로다.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자연 주인독자니? 왜 떵뚱한 소리하고 언제 있어요? 띨바가가. 손이 기뻐하며 웃고 잔을 씻어 다시 술을 자 여기서 손이 기뻐하며 웃었다는 얘기는 뭐였다는 얘기요? 손이 여기서 소자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뭐라 그래요? 잔을 씻어서 다시 술을 드니 안주가 다하고 잔과 쟁반이 어지럽더라. 배 안에서 서로 팔을 베고 누워 동력하늘이 밝아오는 지도 몰랐소라. 자 여기까지 소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또 본질의 측면에서 보면 즉 시각에 따라서 인간과 자연을 다 같이 무한하다고 볼 수도 있고 유한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걸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이나 즐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느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글을 읽고 나서 아 그러니까 그냥 자연 속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그냥 이 사람들처럼 막 술과 안주가 막 어지럽혀지게 만들어 놓고 퍼질러 자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뭔만 잘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안타까워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조바심 내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뭔만 잘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들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질적인 면에서 자연과 인간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소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동시에 영원하고 이런 뜻으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그렇죠.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이 자연과 인간이 뭐예요.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에서 보든 현상에서 보든 둘 다 어때요.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손이라는 인물은 현상의 측면에서 인간을 유한하게 보고 또 자연을 그것과 대립적인 영원의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손이 자연은 영원 본질적인 측면을 보고 인간은 현상학적인 측면을 보았느냐 딱히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맥락을 딱 짜맞춰서 얘기한다면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손은 좀 현상의 얽매인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 겉에 얽매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자는 본질적인 측면을 꿰뚫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좋겠죠. 자 정리가 됐으리라고 믿고요. 자 적벽의 아름다운 반경치에 흥이 절로 나서 내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손이 슬픈 곡조로 퉁소를 붑니다. 그게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생은 짧고 자연은 영원하잖아요. 인생이 무상해서 이런 슬픈 곡조를 부렀죠. 야이 띨빠가 그러지 마라.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든 현상의 측면에서 보든 보기에 따라서 자연과 인간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런데 잘못 보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엄마. 그러지 마. 그러니까 자연이나 즐기자 우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정리가 됐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어쨌거나 소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아서 인생 무상함을 느꼈고요. 소자는 자연과 인간을 동일한 것으로 놓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필요 없이 자연친화적 삶을 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것은 시각이에요. 그렇죠. 다양한 시각의 중요성. 논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주고서 천명이 있으면 천명의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천명의 시각은 각자 자신의 고민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자